스트레스성 위경련이네요.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요. 스트레스 조절하고 푹 쉬면 괜찮습니다. 오늘은 수액 다 맞고 퇴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영아, 선생님 전화 좀 하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아이고, 저 맘 잘 알지? 떨리는 미소로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헬로, 눈부신이 미안해, 아빠도 미안해. 미안해, 금방 끝나셔야죠.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잠깐만, 잠깐만 참자. 미안해. 미안해, 금방 끝나셔야죠.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많이 컸다. 어린 놈이 뭔 놈의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아서. 뭐냐? 깼어. 뭐하냐고 물었지, 내가. 뭐하냐고 물었지, 내가. 네가 왜 여기서 내 머리를 쓰다듬고 있냐고. 내가 너를 업고 왔으니까 너 기억 안 나? 업고 왔으면 곱게 갔어야지. 어디다 손을 대? 어디다 손을 대? 뒤질래? 너 딴 남자들한테도 꼭 이래야 된다, 어? 알았어? 뭐래?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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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이씨. 뭐가 수정이야.